광미래 광미래 뭐하냐 광미래 그 이름이 뭐더라 내 장면 한국미래 광미래 지금 5 6 7 15 11 저희부터 내가 내려놓은 숨을 내가 보자고 괜찮아요. 그래도요, 그거 같지 뭐? 아니야, 괜찮아 괜찮아. 내 손. 유리가! 내 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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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리랑 우영 선배님인데? 응. 우영. 뭐하냐? 밥 먹었어? 어. 누구랑? 우영선배? 우영선배랑 되게 친한가 보다. 어. 같은 동네서요. 이따 집에 같이 가자. 아 정리 다 하고 집들이었다니까 그때 놀러와. 네 좋아요. 그래도 시간 되면 같이 와.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